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우리 이런 박스가 어디 들어가야 될까는 어떻게 풀어요? 그치 요즘은 단절을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글을 읽었을 때 어디가 툭 하고 끊기는 기분이 든다. 그러면 박스를 넣어서 우리가 찬찬히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시고요. 박스 먼저 일단 보실게요. 자, that is because. 그것이 바로 이 이유다라는 거죠. 자, when you record a real memory, 네가 진짜 그 기억을 기억해 냈을 때요. 너는 이제 뭘 시작하는 거야? 그걸 다시 재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벤트로 붙어요. 자, 어떤 그 어떤 감정에 대해서 너가 다시 재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당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어떤 그 기억을 탁 회상을 해봤을 때 그쵸, 그때 진짜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우리가 다시 재경험하는 그런 때가 있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왜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야 되지? 라는 걸 조금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실 건데요. 어차피 중요한 건 여기서 읽으시면서 단절히 느껴지는 곳이 가장 중요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there are several broader differences in the way that liars and truers tell us discuss events. 자, 어떤 방식인데요. 거짓말쟁이와 진짜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토의하는 방식에 있어서 참 큰 차이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랑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우리가 서로 토의를 탁 시켜놓으면 서로 그 방식이 다르더래. 자, one difference is that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자, 거짓말쟁이들이 뭔가 말을 좀 더 아끼는 경향이 있대요. 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누구보다 than truers tell us,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거짓말쟁이는요. 좀 더 말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대요. 자, 만약에 당신이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detail이라는 것 of what happened, 그게 무엇이 일어났느냐라는 어떤 사건에 대한 그 detail은요. 당연히 always, 정말 명백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사실을 말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아주 디테일한 사람까지 잘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당신이 line,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뭐가 쉽지가 않아? conjure up, 떠올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뭔가 다양한, 아주 많은 디테일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 자, 그럼 무슨 말이야? 앞에서 너가 진실을 말을 하는 사람이면 굉장히 디테일을 얘기하기가 쉬운데 만약에 네가 거짓말쟁이면 너는 디테일을 말하기에 굉장히 어려워. 그쵸? 연결고리 괜찮습니다. 서로 대절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1번은 일단 보통 정답이 아니니까 우리 또 넘어가 보면요. 자, 너무 interestingly, 정말 흥미롭게도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자, 오히려 이 사실을 말을 하는 아이들이 그쵸? 뭔가 말을 조금 더 아낀대요. 말을 더 하지 않는데 뭐에 관해서는? 그들의 감정에 관해서는 자, 누구보다? 거짓말쟁이보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들은 뭔가 감정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진실을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 감정에 대해서 뭔가 말을 아낀다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자, 그러면 그 감정이라는 것 That emotion feels obvious to you 자, 그것은 너한테 굉장히 엄청 명백해질 거래. 자, 여기가 지금 원인과 결과를 잡는 as a result죠. 연결을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은 3번에서 단절을 느꼈는데 여러분은 느끼셨을까요? 자, 앞에 보시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죠? 어, 되게 흥미롭게도 자, 사실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감정에 관해서는 말을 아낀대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 그 감정이 너한테는 굉장히 명백하게 느껴진다 라는 갑자기 플러스 이렇게 긍정의 얘기가 나오니 원인과 결과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3번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 보기 박스를 넣어보면 뭐가 좀 말이 달라질까? 자, 이게 왜 그런 거야? 자, 그것이 왜 그런 거냐면 너가 진짜 기억을 네가 딱 회생을 해. 네. 만약에 너가 사실을 말을 하는 사람이라 진짜 기억을 너가 회생을 내게 되면 그 어떤 그 사건에 대한 그 감정에 네가 재경험을 하게 되니까 자, 그럼 그 경험이 재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치? 그 재경험한 그 경험 자체가 너한테 어떻게 느껴져? 훨씬 그 감정은 너한테 진짜 있었던 것처럼 명백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가 재경험을 하니까 당연히 그 결과로 너한테는 그 경험이 어때? 느낌이 엄청 명백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정답으로 갈게요. 자, 근데 만약에 너가 거짓말하고 있었던 그러면 You don't really experience that emotion. 그럼 너는 그 감정을 당연히 느낄 수가 없을 거고 그래서 너네 그것을 대신에 이제 묘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을 말을 하는 사람은 또한 그 자신에 대해서 훨씬 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누구보다 거짓말쟁이보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인데 사실을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훨씬 더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그들 자신의 어떤 기억에 훨씬 더 포커스를 둡니다. 자, 누구보다는요. 거짓말쟁이들 보다는요. 자, 그래서 우리 연결고리 4, 5번은 그렇게 뭔가 단절이 느껴지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면요. 선생님은 굉장히 3번에서 단절을 확실히 느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조금 더 히트를 드리자면 일단 많은 그 단절이 느껴지는 곳에 어떤 힌트들을 어디를 이용을 하면 되냐면 이 애절 리조트나 혹은 더즈 같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보통 이런 단절을 많이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애절 리조트나 더즈와 같은 연결고리를 봤을 때 앞을 원인으로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그 뒤를 결과로 잡았을 때 이 원인이 뭔가 플러스면, 좋은 원인이 되면 결과도 플러스가 될 것이고 앞에가 뭔가 좋지 않아, 그럼 결과도 굉장히 좋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뭔가 맞지가 않는 경우 그럴 때 단절이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3번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왜? 앞에 원인이 어땠어?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덜 하는데 근데 그 감정이 너는 어떻게 훨씬 더 명확하게 느껴지겠니? 그게 아니지. 너가 오히려 재경험을 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너가 다시 재경험을 해보니까 우와! 그 감정 정말 너한테 완전 명확하게 느껴지는 거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보시면 아마 조금 더 눈에 보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연습이 필요한 유형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연습해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